3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이 문제가 나름 조금 어려웠어요. 가는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니까 열섬 현상이고요. 열섬, 열섬. 나는 높은 산지를 넘으면서 고온건조해지는 팬 현상. 자, 다는 지표 부근의 기온이 이거 알잖아. 우리 딱 이렇게 있으면 분지에서 낮은 쪽에 찬 공기가 고이는 현상을 기온 역전. 원래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야 되는데 거꾸로 예를 들면 여기가 5도인데 여기가 예를 들면 10도가 되는 이런 현상이라고 보셔도 되죠. 이 문제가 좋았던 게 갑이에요, 벌써. 습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습도라는 게 상대적 습도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예를 들어서 30도다. 30도면은 이론상으로 1제곱미터당, 1세제곱미터당 예를 들어서 100g의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80g의 수증기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 습도를 80%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왜 좋다 그랬냐면은 열섬이 일어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빌딩이 많은 여기는 예를 들어서 온도가 35도야. 얘는 예를 들어 교회 지역은 예를 들어 30도예요. 그런데 둘 다 공기 중에 습도는 똑같아.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80, 80이다. 그런데 35도니까 얘는 포화 수증기량이 예를 들면 160이다. 얘는 100이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 온도가 높을수록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져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실제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같더라도 온도가 다르면 상대 습도는 더 온도가 높은 쪽이 더 낮게 나오거든요. 물론 그런데 그렇게 안 풀었을 거야. 아마 이렇게 풀었을 거야. 그냥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도시는 비가 내려도 빗물을 머금을 데가 없잖아. 아스팔트 콘크리트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습도가 낮다. 선생님 배웠잖아요. 도시 학생들은 코딱지를 많이 파는 이유가 건조하니까 코가 말라서 코딱지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 노즈웍스가. 그렇지. 아마 그렇게 풀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나의 사례로는 높새바람이 있어. 그렇죠. 우리 팬의 대표가 높새는 북동풍의 순우리말이라고 그러잖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태백산맥이 있는데 북동풍이 불면 타고 올라가면서 비 한 번 내려주고 타고 넘으면서 비 내렸으니까 건조해지고 내려가면서 공기 압축돼.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20도 공기가 산을 타고 넘은 후 30도가 되는 현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병, 단은 기온의 일교차가 작은 장마철. 여러분 봐. 바닥에 찬 공기가 고일 여면은 지표면이 빨리 차가워져야 돼요. 빨리 차가워지면서 물어볼게요. 일단 구름이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요? 구름은 땅의 입장에서 이불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이불을 걷어내면 열기가 빨리 날아가잖아. 이불을 덮으면 열기가 안 날아가고. 그러니까 열기가 빨리, 지표면에 열기가 빨리 날아가야 땅이 빨리 식어서 기온 역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장마철은 구름도 많잖아. 또 공기 중에 습도가 많아.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잖아. 공기가 온도가 빨리 안 떨어지죠. 건조한 공기는 물이 없다 보니까 물은 비열이 크단 말이야. 공기가 빨리, 건조한 공기는 빨리 차가워져요. 습한 공기는 빨리 안 차가워진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온 역전환상, 우리 안기법에서 시작. 맑고 건조한 날일수록 평지보다는 분지에서 이렇게 외웠잖아. 그걸 써먹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알자, 기출이다에서도 기출 문제로도 한번 다뤘던 거예요. 뭐냐면은 이거는 인구고, 이건 도시의 숫자죠. 숫자는 거의 제일 적은데, 인구를 제일 많다면 도시 하나당 인구는 제일 많은 거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금방 나와요. 보시면 얘는 봐. 숫자는 이만큼인데, 인구는 그것보다 좀 더 많아. 얘는 숫자는 많은데, 인구는 그것보다 훨씬 적어. 얘는 숫자 제일 많은데, 그것보다 인구는 제일 적잖아. 갈수록 도시 인구 규모가 작아지는 거죠. 얘를 들어서 얘는 50에서 100만 사이고, 얘는 20에서 50 사이고, 얘는 20 미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기역, A 도시들은 아무래도 B 도시보다 인구 규모가 크잖아. 인구 규모가 크면 도시의 서비스를 받는 지역을 배후 지역이라 그러거든. 중심지 이론에서 배후 지역의 범위도 넓어지죠. 니은, B 도시들은 아무래도 큰 도시니까 작은 도시보다는 제공하는 기능이 많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종주도시가 뭐라고 그랬어? 짱종자, 짱주자. 1위 도시 인구가 2위 도시의 2배 이상인 걸 수위 도시, 즉 1위 도시의 종주도시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리을,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50% 이상이 도에 속하느냐. 도에 속하는 도시를 볼까요? 수원 하나, 용인 하나, 고향 하나, 창원 하나죠. 그러니까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의 대부분은 도에 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